안녕하세요. 장꼬치 장우연입니다. 먼저 저희의 이런 흐적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구독해주시고 계속 관심 가져주시는 시청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널, 블로그 칼럼, 댓글, 혹은 오픈 채팅, 제식인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관련, 재활 관련해서 질문을 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질문들이 조금 방대해서 일일이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이번 영상에 댓글을 통해서 재활이나 체형 개선, 혹은 트레이닝 관련, 혹은 기능 해부학, 근육학 관련해서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두에게 조금 도움될 만한 질문들을 추려가지고 거기에 성실히 답변해서 영상을 따로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거기에 맞춰 답변을 준비해서 영상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질문은 꼭 이 영상의 댓글을 이용해서만 부탁을 드리고요. 좋은 질문들을 선별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답변 영상을 빠른 시일 내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관심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